아이스커피슨 갔다고요 아이스커피슨 갔다고요 아니 이거 무슨 갑질이냐고 아니 신입 PD가 무슨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신입 PD 지석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네들하고 다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예 방송사 6군데인가 옮겨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기 신입 예? 말투가 거의 국장급인데 말투가 거의 국장급인데 얘는 원래 사가지가 없습니다 제가 교육시키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보시 제가 지금 신입 PD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신입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? 미국 그 미국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애드림 바뀌었다 애드림 바뀌었다 애드림 바뀌었다 애드림 바뀌었어 애드림 바뀌었어 피디님 제가 미국 그 아 근데 죄송한데 헬스 채널 PD님 아니죠? 작가 작가 매인 작가니 매인 작가니 아 그래요? 저는 경력은 과거의 경력은 과거의 경력은 과거의 경력은 과거의 경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왔으면 여기에 막내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입 PD 1은 굉장히 나대는 스타일이시네 굉장히 나대는 스타일이시네 아 근데 신입 PD인데 검사선 아니에요 이거? 나이가 좀 있습니다 저 결혼했어요? 저 결혼했어요? 결혼했습니다 아 그런걸 왜 물어봐요? 아 사내 연애 금지야 아 사내 연애 금지야 저 신입 PD 결혼했어요?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어 저 친구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? 아 근데 작가님 작가님 맞아요?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제가 그 방송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수려한 외모를 가진 작가님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누구랑요? PD랑요 작가랑 결혼 안 했어요 아 작가랑 결혼했어요 PD랑요 작가랑 결혼했어요 아 작가랑요 아 작가랑요 준영이가 아니야 손 그었다 준영이가 아 작가님 준영이 장난을 준영이 PD님이랑 결혼했대 나랑 비싸네 아 죄송한데 PD님이세요? 네 왜요? 프로그램 뭐 하셨는데요? 달린 메뉴 달린 메뉴 달린 메뉴 달린 메뉴 달린 메뉴 달린요? 행님 달린 메뉴 행님 달린 메뉴 달린 메뉴 달린 메뉴 어린이 프로 하신 거예요? 아니요 성인 프로그램이요 성인 프로그램이요? 성인 프로그램이요? 성인 프로그램이요? 시청자 무료 채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그 성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소문 들었는데 여기 전소민 작가님 아이디어 하나도 없다고 소문 많이 났던데요 저요? 아 제가 다 아는데 무슨 말씀이세요?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어요? 겨턴파크라고 있어요 겨턴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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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에는 겨턴파크 여름에는 제가 주로 워터파크 섭외 담당하고 있어요 겨턴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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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